승지 양공은 영맛살이 있어 말 한필의 심부름하는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멀리 북관을 유람했다. 백두산을 올라갔다 돌아오는 길에 안변을 지나게 되었다. 정오 무렵이 되어 점사에서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자 했으나 집집마다 모두 문이 잠겨 있었다. 이리저리 돌아보니 길가에서 수십 호쯤 떨어진 시내와 바위가 어우러진 곳에 작은 농가가 있었다. 닭이 울고 개가 짖었다. 그 집 앞에 이르자 열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낭자가 문까지 나와 응접하면서 어디서 오셨느냐고 물었다. 먼 길을 왔는데 점사의 문들이 모두 닫혀 있더구나. 이 댁에서 말에게 먹이를 좀 먹이고 가려 하는데 주인은 어디 가셨는가. 그러자 낭자는 점사 주인들과 모두 아랫마을 개모임에 가셨지요. 라하며 부엌으로 들어가서는 말죽 한 통을 내와 말에게 먹여 주었다. 날씨가 더워 양공은 나무 아래에서 윗옷을 벗었다. 그러자 낭자는 나무 아래에다 대자리를 깔아주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조금 뒤 낭자가 밥을 준비해 내왔다. 산채와 들라물이 몹시 정갈했다. 양공은 낭자의 응대가 세심하고 민첩하며 행동거지가 온화하고 정숙한 걸 보고는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 갑작스레 손님을 접대하는데도 모든 것이 조리가 있었다. 그래서 낭자에게 물었다. 내가 말먹이만을 청했는데 내 밥까지 차려주니 어찌 그런 마음을 내었느냐. 말이 이미 지쳐 있으니 사람인들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어찌 사람을 천대하고 짐승을 귀하게 대하겠습니까. 낭자의 나이를 물으니 열여섯이라 했다. 부모에 대해 물으니 촌사람이었다. 떠나면서 밥값을 주려하자 고사하며 받지 않고 말했다. 손님 접대는 사람의 집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요. 만약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풍속이 아름다워지지 않을 뿐 아니라 부모님의 엄한 꾸중을 면치 못한답니다.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공은 가지고 있는 향비선부채를 주었다. 낭자가 꿇어 앉아 받았다. 이는 어르신이 주시는 것이니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양공이 더욱 감탄하며 말했다. 머나먼 촌집 어느 노인네가 이같이 뛰어난 아이를 낳았는가.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몇 년 뒤 어떤 사람이 찾아와 계단 아래에서 절을 하고는 말했다. 소인은 안변모촌에 사는 사람입니다. 영감님께서는 모년모시에 우연히 누추한 저희 집을 지나시다가 소인의 여식에게 향비선부채를 주신 일이 있으신지요. 양공은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자 그가 말했다. 소인의 여식이 그때부터 다른 데로 시집 가지 않으려 하고 영감님 댁으로 와서 영감님을 섬기며 늙어 죽으려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여자의 행실에서 남에게서 예물을 받은 이상 어찌 다른 곳으로 시집 가겠는가 라하니 이렇게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양공이 웃으며 말했다. 머리 하얀 내가 어찌 젊은 낭자에게 뜻을 가져 그리했겠소. 다만 그 아이가 어여쁘고 영민해서 기특했고 또 밥값을 받지 않으려 하기에 달리 줄 것도 없어 부채를 준 것이요. 설사 우리 집에 온다 하더라도 내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면 젊은 낭자의 꽃다운 나이가 아깝지 않겠소. 돌아가서 내 뜻을 전하고 잘 타일러 사위를 정해 시집 보내시오. 다시는 주책 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가 돌아갔다가 또다시 와서 아래 왔다. 온갖 방법으로 타일러도 죽기로 맹세하니 부득불 데리고 왔습니다. 영감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양공은 고사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마침내 웃으며 받아주었다. 양공은 군자 따온 사람이었다. 수십 년 동안 호라비로 살았지만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문고와 독서를 즐기고 산수를 유람했다. 소실이 들어온 뒤로도 그녀가 멀리서 온 뜻을 위로했을 뿐 조금도 연연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사당에 가서 아련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뜰과 방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음식은 전결했으며 그릇마다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 가지런했다. 며느리에게 물었다. 전에는 우리 집이 아침 저녁을 자주 거르고 온갖 일이 거칠고 어수선해 잘 다스려지지 않더니 요즘에는 집안 모습이 달라지고 나에게 마련해 주는 맛있는 음식도 부족하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며느리가 대답했다. 안변 작은 마님은 바느질과 방적은 남은 시간에 하시고 집안을 다스리고 주선하는 일을 주로 하시는데 결코 범상한 분이 아닙니다. 닭이 울면 일어나 하루종일 부지런히 일하시니 요즘 집안 모습이 조금 여유 있게 된 것은 모두 그 덕이랍니다. 또 그 성품이 돈독하고 행실을 삼가니 여사의 풍모가 있으신 듯합니다. 칭찬을 다하자면 입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양공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 그날 저녁 소실을 불러 수작을 해보았다. 그윽하고 정숙한 자태가 빼어날 뿐 아니라 현숙하고 명민한 지혜가 옛날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였다. 이때부터 그녀를 매우 애지중지했다. 소실이 두 아들을 연이어 낳으니 외모가 단정하고 나이보다 영리했다. 아들이 여덟아홉 살 되었을 때였다. 소실이 집을 지어달라 하고는 거기에서 따로 거쳐했다. 또 자하동길 근방에다 고대광실을 지어달라 했다. 하루는 성종 임금이 자하동의 행차에 꽃구경을 하고 돌아가다 포구를 만났다. 빗줄기가 삼나무같이 굵은지라 인가로 피에 들어갔다. 마당과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꽃향기가 가득했다. 임금은 그곳이 누구 집인가 물었다. 시종관이 사실대로 대답했다. 갑자기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두 아이가 옷과 두건을 단정하게 하고 앞으로 나와 절을 올렸다. 임금이 묻자 양공의 소실 자식이라 답했다. 임금은 그들을 한 번 보고는 선풍도골이라 칭찬했다. 학업에 대해 물으니 옛날의 신동에 부끄러울 바 없었고 문필도 물 흐르듯해 모두 드높은 품격이 있었다. 운을 불러 시를 짓게 하니 거침없이 대답하는지라 임금이 몹시 기뻐했다. 이윽고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있던 종사관들이 모두 서로를 쳐다보며 수근거렸다. 임금이 왜 그러느냐 물으니 대답했다. 주인집에서 음식을 올리려 하는데 감히 여쭙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임금이 그리하라고 명했다. 진수성찬이 아주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모든 종사관도 접대했다. 임금은 그리 짧은 시간 동안 음식을 마련한 일을 기특하게 여겨 넉넉히 상을 내렸다. 그리고 두 아이를 궁궐로 데려가 서 기쁜 얼굴로 동궁에게 말했다. 내가 오늘 두 신동을 얻었으니 너를 보필할 신하로 삼게 하겠다. 임금은 두 아이에게 세자시강원인 춘반가함 벼슬을 내려 대걸에서 오래도록 머물게 했다. 아이들이 동군과 나이도 비슷하니 그들에 대한 임금의 총에는 비할 때가 없었다. 그 뒤로 소실은 거처를 옮겨 다시 본가로 들어가 여생을 마쳤다. 장남은 양사원으로 호는 복내 이고 벼슬이 안변부사에 이르렀으며 차남은 풍고 양사준으로 첨정을 지냈고 가사 남정가 등을 남겼다.